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텔러펌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. 한국의 범죄일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권 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. 한미희 기자입니다.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. 지난 5일 항소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한 원심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겁니다. 당시 항소법원은 미국이 지난해 3월 17일 제출한 공문은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 28일 한국 법무부의 공문이 도착하기에 앞서 24일과 26일에 이메일로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. 권 씨 측은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고 권 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한국 송환을 주장해왔습니다. 권 씨가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두 나라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왔습니다. 권 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. 법원은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이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인도국 결정에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의 판단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.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미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 인도에 무게를 도왔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주수입니다.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.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.